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는 보통 단계에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의 아침 기온 3도, 안동 영하 0.3도, 구미 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대구의 기온 10도, 안동 8도, 구미 9도 보이면서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영하 9도에서 1도 사이로 조금 떨어지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중국 북부 지역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3도, 영천 2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0도, 영천 9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2도, 문경 1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9도, 문경 1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0.3도, 청송 영하 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8도, 청송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0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미터에서 최고 1.5미터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